자 계속 가보도록 하죠 쇼컷? 지름길이 있나? 잠깐만.. 지.. 지름길 있어? 뭐였더라? 지도가.. 어.. 어.. 지름길이.. 아아.. 그때.. 그거.. 여기.. 여기 이 길이 지름길인거 같은데 이렇게 가는거 이렇게 가는 길이 있나봐요 지금 직접.. 쭉 가면 될거 같아요 일단 위로 올라가면 될거 같애 어.. 여기.. 쭉 내려가고 쭉 내려가고 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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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못올라가잖아 어..잠깐만..잠깐만..잠깐만.. 쭉쭉쭉 올라가고 여기서.. 점프해서 저기를 매달릴 수 있을까? 아.. 여기 밑에 가니까 저기 지금 끊어.. 끊겨져있어요 끊겨져있는데.. 아..잠깐만.. 원래 저기 끊겨져있었나? 저기로 가는게 아니라 어디로 가는거였지? 이리..이리로 가는거였네 일로? 여기도 지금 끊겨져있는거 같은데.. 여기도 지금 끊겨져있는거 같은데.. 여기 저기 한번 가보자 니 위에..내가 기억하기로.. 아이고아이고.. 내가 기억하기로.. 그..저기.. 그.. 아..여기 있네요 있네요 아..여기서 뛰면 어떡해 아..여기서 뛰면 어떡해 아..여기 지금 체력이 없거든요? 빨리 빨리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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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수있어 갈수있어 왼쪽으로 갈것이냐 오른쪽으로 갈것이냐 아이..먹어야돼 탄산음료? 생수? came at the trouble 아.. 그냥가 그냥가 빨리가 빨리가 그냥가 요좌아 여기에..노무부가..잇었던걸로 기억하는데 이어... 저기있죠 오우오오오? 야 점프로 해야지 근데 맞아요 암벽 등반 세종게임이긴한데 와인주구요 재두전 자 4개 오우 4개나 됐어요 벌써 여기서 어떻게 가는거지 일로 넘어가는 길이 넘어가는 길이 암벽등반 게임 어 여긴가 여긴가 여기여기여기여기 잘가야돼 어 한번에 내려가야되는데 한번에 오케오케 오 먹을거도있어 탄산음료 아 좋아좋아 탄산음료가 그냥 위급할때 쓰기가 좋아 그나마 자주 나오는 편이래 탄산음료가 빨빨빨리 빨빨빨리 오샤모 자아 갖고왔어요 라디오 그 뭐 소식인가 송식인가 빨면 되니까 하니 내 생일이 아직 멀었어? 아직 일어난다 메이요 아 왔군 찾아왔나 네 여기있습니다 좋았어 이제 답신을 보낼 수 있게 됐어 이쪽으로 와보게 네 잠시 알리라기가 있니 좋은데 어서오세요 매의 엄마를 찾아야겠어 찾았다구요? 좋은 소식이군요 그렇게 좋진않아 린네랑 호텔에 있을거야 호텔이라는게 무슨소립니까 휴가는 아니고 그녀가 거기있다고 강제로 있는거겠지 아 갑자기 재채기가 나오네 그 말은 지금 그녀가 잡혀있는 엄마는 언제와요? 곧 얘야 내 새친구는 그 지금 그녀를 데리러 갈거야 안그래 헨리 말이 맞아 내가 지금 찾으러 갈까 네 하나씩 읽어주는거야 모바일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그 잘하지는 못하는 그 그 그 거시기 뭐시기냐 어 상대공사 잘하지 못하는 아 이거 저녁인가보네 아 이거 진짜 귀엽다 쪼만해가지고 쪼망 쪼망만해가지고 얼굴만 커 이거 화살 없냐 어 어 이거 좀 화살 하나만 더 만들어줘봐 아 화살 하나만 내가 모르고 화살을 날려버렸거든요 공중에다가 아 화살을 공중에다가 날려버려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냐 아 아 총알 하나밖에 없고 아 총알이 거의 화살이 없으면 총알이 거의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돼요 싸움 할 때 총 쓸 때도 많고 가야겠네 없어요 어 여기서 분명히 여긴 뭐하는대지 아 화살 화살 딱 한 발 주더니 그걸 모르고 날려먹었어 아 금쪽같은 화살내 이씨 아 정말 후회가 맞고 왔다 진짜 가죠 4번의 재도전 기회가 있어요 나 4번이나 모은게 정말 신기하네 어떻게 4번이나 모았지 자 일단 아 어 이쪽인데요 여기 워터 호텔 그러면 이렇게 어 아까 하고 같이 이쪽으로 가야겠죠 이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 위로 올라가서 밑으로 내려가서 오케이 아까하고 가는 길은 똑같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녁이야 어 누구 있는데 어 어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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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어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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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에너지 에너지 가스마스크다 오! 가스마스크다 아 근데 에너지 아 진통제 없어요 응급약 하나 먹죠 어 뭐야 아 나온거구나 어 아닌데 아 나온거구나 빨리 빨리 가야지 아 이제 무슨 시간이 잠깐만 제대로 가고있는거 맞나 오케이 여기서 좌회전 올라가는길 올라가는길 올라가는데 일단 올라가 올라가 일단 올라가 올라가서 맑은공기 맑은공기 와 이거 뿌얘가지고 아무것도 안보여 하아 하아 좀 살거 같구 여기서 다시 내려가구요 자 자 자 자 이쪽으로 쭉 자 제대로 가고있지 쭉쭉 여기 이거 이거 타구요 저기 누군가 있네 또 쟤는 계속 있어요 쟤는 계속 있어요 자 한사람이요 좋아 자 이쪽으로 쭉 가다가 이번엔 오른쪽으로 꺾어야되요 쭉 가다가 아무것도 안보여 바로 코앞도 안보여 잘 와 먼지때문에 진짜 미치겠다 쟤 올라가는길 올라가는길 잠깐만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고 올라가는길을 찾아야되 야 올라가는길을 왜왜왜왜왜왜 올라가올라가올라가 올라가 쭈금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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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쭈아 에에에에에에 자 부금님 어서오세요 자 부금님 어서오세요 으음 쯈스스스스 내려가서 이 Tammy 이쪽으로, 이쪽으로 내려가는길 없고 다시 다시 내려가야죠 아까 just 잠만 내려오는 길이 없거든요 쟤는 못 도와줘요 지금 쟤 도와주려면 최소한 화살이 하나 있어야 돼 화살이 없어 잠만 이쪽으로 오 탄 사람이요 땡큐 베리 감사 자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서 잠깐 상태를 보고 볼 수가 없겠지 지금 먼지에 저녁일에 아무것도 안 볼 것 같은데 이렇게 다운나가면 안되나 진짜 자 이쪽으로 가야되는데 누가 계속 도와달라고 하는데 도와줄 수가 없어요 자 이쪽으로 쭉 내려가고 오 여기 가는 길이 없잖아 야 여기 가는 길이 없잖아 이리로 못 가는데? 아 여기 아 여기 위에서 잠만잠잠잠잠잠 잠깐잠깐 조금만 확인하고 반절 정도까지만 스텝으로 위로 가야되 위로 위로 위로를 통해서 가야되 스텝 이 쪽을 통해서 어 어 저거 저거 어 어 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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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여기 올라가서 이거 이거 야 이거 뒤 하고요 으쌰 좋아요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쭉 내려가 아무것도 안보여 보이지 않아 눈에 뵈는게 없어 탄사람이요? 화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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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라니 아 지금 기뻐할수 기뻐해야되는데 기뻐할수 있어 아 기뻐 화살이라니 화살이라니 야이씨 화살하나 화살 좋아 좋아 좋아좋아 야이씨 화살이라니 야이씨 화살이라니 잠깐만 지금 올라가는데가 한번정도 지금 찾아야되는데 올라가는데 올라가는거 올라가는거 올라갈데 없나? 올라갈데 찾아야되는데? 어 큰일났어 큰일났어 오오 뭐 아무것도 안보여 올라갈데 올라갈 길이 없네 올라갈 길이 없는데? 나 어차피 이쪽으로 가고있었구만 뭐 오케오케오케 오케이에이에이에이에이 아아 다행이다 야 탄산음료 하나 하나 정도 뭐 어 지금 누구 있는데? 저 누구 있어요? 트롤리그님 어디서 오세요? 저 지금 누구 있는데 난 지금 화살이 있기 때문에 자식들의 대벽에 화살을 하나 얻었다고 자식들 잠깐만 쟤네들 나쁜 애들이 아닌 것 같은데 뭐 저기 잠깐만 저 메이 엄마인가? 괜찮아 난 그들은 이러라고 생각하지 않아 우리를 잡은 애들 같지 않다고 그들 중 한 명이 나를 묶다가 내 발목을 부러들였어요 우린 도망쳐서 여기 숨었죠 하지만 난 다시 뭘 생각하기에 너무 아파 응급 치료도 오고 나도 없는데 요 요 요 지고기 지고기 하나 먹고 먹는게 아니라 잠깐만 진통제 진통제 인가 이게? 진통제 하나 일단 나먹고 아 지구력 최대치 지고기도 좀 있고 아이템 그래도 꽤 많이 모으지 않았나? 흐흐흫 아이템 그래도 좀 모으지 않았나요? 뭐 야 응급 도구 하나 주자 진통제 진통제가 너무 없긴 한데 지금 자 재도전 기회 하나 더 얻었구요 자네가 찾고 있는 여자에 대해서 말인데 많은 양 오늘 아침에 끌려왔다는 이미 환영을 받았을 거야 환영? 얘는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다 여자구나 얘도 여자고 얘도 여자에요? 환영이라는게 좀 나쁜 의미 같은데 아 이게 좋아 일단 가보자 어 일단 여기는 천천히 둘러볼 수 있어요 왜냐구요? 안 떨어지잖아요 어 저 진통제인가? 땡큐베리 감사 진통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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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먹어야죠 아 지금 먹어야죠 먹지 말자 이게 에너지가 다시 차진 않아요 어딜 가든 그러니까 저거 진통제 듣고 에너지를 언제 공격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꽉 채우고 있어야 되는데 조금 지금 진통제가 없어서 확실하게 그 100% 효과를 확인하기 전까지 좀 아끼죠 그 하트가 무엇일지는 궁금하지만 잠만 누군데 있을 것 같아 아 아 있어요 있어요 그 녀석 오늘 봤어? 누구라고? 누군가 거리를 지나 걸어다니는 사람한테 아마 너도 그를 볼 줄 알았는데 그래 나도 그놈에 대해서 들었어요 저 갑오디분에 한 명 있구요 총든 애는 지금 쟤 총 아니고 쟤도 총 아니고 쟤를 지금 확인을 못하겠는데 아 쟤가 총이다 총든 애가 지금 한 명 확인했구요 갑오디분에 한 명 있구요 내가 갖고 있는 건 화살 하나 총알 하나죠 쟤도 총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자 그럼 총든 애는 지금 한 명이에요 총든 애만 일단 빠르게 죽이고 그리고 나서 위협해서 죽이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총든 애가 지금 어디에 있나 아까 지금 재확인하다가 지금 어디있는지 지금 놓쳤는데 지금 맨 뒤에 있는가 총든 애가 누구지? 아 저 맨 뒤에 있는 것 같은데 저쪽으로 잠시만 돌아서 한 번 가보자 여기서 공격하기는 너무 힘들고 이쪽으로 돌아서 갈 수 있는 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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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는데 살짝 해서 이렇게 이쪽으로 가보자 아 총든 애 저절로 가 왜 총든 애를 먼저 지금 맨 뒤에 있어요 지금 그 총든 애가 있으면 쟤네들이 막 달려오거든요 총든 애가 없으면 총으로 위협하면은 쟤네들이 모두 와 일단 총든 애를 화살로 원샷으로 끝내야 되기 때문에 자 이쪽으로 돌아서 대해섬 도착하려 쟤네들이 발견을 되게 잘해요 오오야야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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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 이씨 자 총든 애가 저 맨 뒤 맨 뒤에 저기 있는데 안 들키고 갈 수 있을까? 못 갈 것 같은데 안 들키고는 여길 지금 지나가야 되는데 아 쟤 총 있는데 저기 일단 활로 바꿔 놓고 어어 총전회 가까이 온다 총전회 가까이 가요 총전회를 죽여야 돼 총전회 야야야야야야 뭐야 어어 야야야 뭐야 뭐야 야 이럴 수가 없어 아아 자이씨 아아 뭐 이런 개떡같은 나이씨 어이 어이 이리 와봐 일단 총전회가 가까이 오기 때문에 총전회를 먼저 죽이고요 화 시야에 다 보이게끔 자 뒤로 뒤로 빼 자 뒤로 뒤로 빼 그래? 야 야 야 야 왜 안써? 아니 왜 안쓰냐고 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 애들이 아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나 두 번이나 지금 썼어요 체크포인트를 아 나 미쳐 어리겄네 아 쟤 아머드는 총으로 말고 권총으로 죽이죠 어쩔 수 없네 쟤 아 쟤 아머드는 총으로 말고 권총으로 죽이죠 어쩔 수 없네 쟤 예 참 암호 이번에는 에 네 총을 하나도 더 어드려고 했는데 어우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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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 와아 나 지금 세 번 썼어 여기서 와아 야 죽었어 와아 나 진짜 너 왜 지금 왜 지금 왜 오려고 했어 왜 왜 왜 야 제가 왜 게임 오버 맨 야 너 총알 내놔 너 인마 니 뼈로 인마 총알을 만들어 인마 만들어서 내놔 이 나쁜 놈아 뼈총알 한번 싸우자 우리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얘네들 얘네들 뼈를 뽑아서 뼈를 깎아내가지고 화살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뼈가 되게 가벼우면서 강 강인한 강도를 갖고 있죠 나무보다 훨씬 진통제의 하나 얻었구요 자 아 아 저게 완전 지금 이렇게 지금 소모할때가 아닌데 에이 에이 지금 총알이 없어가지고 못 속일거에요 지금 저기에 지금 여자들 위에 세워놓고 지금 춤추는거 같은데 꼭 싸울 필요 없을거 같은데 왠지 어 뭐야 어? 쯧 쯧 잠시만요